송은저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의 측근인 이모 씨가 사업가로부터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얘기는 흘러나온 것은 사실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부분을 검찰이 이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은 누구냐? 이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 씨는 또 누구냐? 이 사람에게 금품을 9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준 사람 그 사업가 박모 씨는 또 누구냐? 9억 원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 돈이 어디로 흘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은 송영길, 송영길로 추정이 됩니다. 송영길의 측근이다 돈을 받은 이모 씨는 이정근 이정근은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서초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 번 출마를 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지만 이정근, 송영길이가 당대표를 할 때 이정근은 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 측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정근이 송영길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재명의 선거캠프, 선대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이정근에게 돈을, 금품을 9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이 박모 씨 박모 씨는 부산에서 사업도 했었고 사기 혐의로 이렇게 감옥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실세들과도 굉장히 친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내용 자체가 이 돈,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모 씨의 측근이 지난 3월 정도에부터 언론 쪽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최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 박모 씨, 또 박모 씨의 측근, 이 모 씨 모두를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측이.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정근이가 문재인, 이재명, 또 송영길의 측근이다. 모두 관계가 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주고 송영길 자신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거의 사당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기 개인 사당으로 물론 거기에는 이재명과 정치적인 진로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친이재명의 의원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드는 데 가담하고 있다. 이재명의 많은 대장동, 백현동 비리도 있지만 이재명의 대선 자금, 대선 자금을 비롯한 각종 정치 자금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로 추정이 되는 이 송영길의 측근인 이정근 이정근에게 박모 씨라고 하는 사업가가 9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서가 될지 모른다.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이재명과 송영길을 둘러싼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쪽이 아닌 이제 다른 쪽에서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 단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9억 원을 박모 씨가 전달을 했다. 박모 씨 측근이 제보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수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모 씨가 한국남부발전 한전산화회사죠. 한국남부발전 직원 2명에 승진 청탁을 했다. 이 승진 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이씨에게 보냈다. 이 승진 청탁을 받고 이 그럼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남부발전 고위 관계자에게 승진 청탁이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진 청탁 때문에 9억 원의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3,500만 원, 7천만 원 전체 7천만 원 정도는 승진 청탁 한국남부발전 직원 2명에게서 받은 청탁 자금일 것이다. 그다음 나머지 8억 원이 넘는 돈은 도대체 어떤 목적이냐. 이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정근을 넘어서 송영길까지 또 송영길을 넘어서 문재인, 이재명까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돈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3억 원이 박시 측 관계자를 통해서 이재근 쪽에 전달이 된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수억 원대 현금, 골프채, 고급 골프채도 전달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지금 확인한 것이고 검찰도 가장 관심을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이 승진 청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승진 청탁용이라고 보기에는 9억 원이라는 금품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정치권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검찰이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근은 말씀드렸다시피 송영길이 당대표일 때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출신이고 문재인 후보우 선대위 부본부장,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도 1,600억 원대의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바가 있고 이 박 모 씨는 또 그 이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뒤에 나와서 다시 이정근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 모 씨는 과거에 부산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고 또 송기인 신부, 부산에 있는 송기인 신부 노무현과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 송기인 신부에게 1억 원의 돈을 보낸 것이 포착이 됐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전력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신이 굉장히 노무현 정부 실세들과 친하다라는 걸 과시해왔고 문재인 정권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송영길과도 굉장히 친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왔다. 이게 지금 사업가, 돈을 준 박 모 씨의 측근이 언론에 제보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에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재보궐선거,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서초지역입니다. 출마했다가 모두 낙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최근에 박 모 씨를 비롯해서 측근, 이 정권 모두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정권을 불러서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선거법 위반으로도 걸려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3월에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다.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이상의 선거 자금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 모 씨라는 사업가로부터 이 정권이 받은 이 돈, 9억 원의 금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송영길로 추정되는, 이 정권이 가장 친하다, 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중지는 송영길로 보입니다.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 이 정권은 모두 그 관계되는 일들을 해왔고 당장 송영길에 대한 수사, 송영길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이 정권은 검찰에서 송영길과의 관계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이재명의 상당히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정치 자금,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느냐.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송영길과 이재명의 그 관계,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고 이재명과 송영길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을 공천을 해서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모양새 지금 민주당을 아예 통째로 이재명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당입니다. 저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방탄당,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 힘 저 힘이 이재명 측근의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